해군 홍보대를 빛내게 해줄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전통을 보여주는 사물놀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. 마음을 열고 같이 사물놀이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? 네,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홍보대의 사물놀이팀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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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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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